뭐하니 지금 뭐하니? 몰라 빨리 자야되지 몰라 이거 뭐야? 택배갔어? 어머머머 이거 뭔데? 아아 집단 뭐지 이게? 욕실시계 욕실시계 엄마가 왜 욕실시계 샀을까? 몰라 학교갈때 늦지말라고 샤워 빨리빨리 하고 나오라고 아침에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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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가 학교 지각할 때 있거든 그래서 샀어요 휴대폰 너는 뭘로 하니? 시간 알려줘 여기 시계 보면 되잖아 벽시계 이렇게 보면 되잖아 벽시계가 저기 시계 있잖아 저걸 보고 시계 많은데 그치? 벽시계 보고 그쪽에도 시계 있잖아 벽시계 벽시계 엄마 맞췄지? 엄마 핸드폰 맞춘거야 저거 엄마 핸드폰 맞췄어 이거 그래 응 그거 맞추는거야 지금? 지금 이 시계 맞추면 돼? 배터리 있어 거기? 근데 시계 맞춰도 약간 오차가 있을수록 기다려야돼? 응 시계 몇시야 지금? 으응 으응 빨리 준비 됐어? 그 배터리 있는거야? 어 잘 돼있네 그림아 빨리 빨리 빨리하고 빨리하고 자야지 여덟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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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 보고 어때 어 음 응 어 대충 맞추면 돼. 화상실이기 때문에. 화상실은 괜찮아. 니가 통밥을 알지? 지금 이거는 굉장히 정밀한 거야. 대충 맞추면 돼. 대충 맞추면 되는 거지 뭐. 됐어? 일단 딱 되면 이렇게 할 거야. 4분 남았다. 4분 기다려야 돼? 다 됐어? 시간 맞췄어? 빨리 했네. 또 뭘 하냐. 얘는 항상 바빠. 뭐 한번 뜯어봐 일단 뭐지. 시계께면 다 맞춘 거야 이제는? 저 하나는 저쪽도 해봐야 되지. 그래. 어떻게 또 뭐지? 후니만 주냐. 그렇지? 다 줘야 되지. 그렇지? 방마다 욕실마다 다 줘야 되지. 욕실도 왜 두 개 있는 거야? 어? 그렇게 빼는 거야? 응. 또 맞춰서 이거 보고. 그 시계대에 맞추면 안 될까? 그 시계대에 맞추면 안 될까? 그 시계대에 맞추면 안 될까? 저 아내가 맞춰. 저기 저 여기 어두운 거니까. 어두운 게 맞춰. 저 저 아내가 맞추지. 일단 이거. 일단 이거. 비슷해. 맞춤대. 됐어. 됐어? 응. 내가 추천해 봐. 몇 초 차이나? 괜찮아 괜찮아. 훌륭해. 이거 욕실놈이니까 방식까지. 응. 나중에 그는 키 큰 후니 붙이라면 되고. 비영아 붙이고. 잘해놨어? 응? 응. 후니 또. 응. 후니 받아 과자 깍깍 달라고 봐. 미안해. 응. 손 조심해라. 이거 엄마가 엄청 많이 시켜가지고. 내가 잘 웃던 은혜사래. 뭔데 뭔데 왜. 아. 해먹어빵. 왜 해먹어빵. 왜 이렇게 많아. 대리가. 하시게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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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주 추구한게. 응. 응. 그래서 그러는가? 응. 조작권 때문에 응. 응. 조작권 때문에 응. 상관없어. 너 때려야. 안 돼. 저세권쟁이요. 그래. 신고 당해. 신고 당해. 신고 당해.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샀지? 삼십 몇 개인데 이거? 몇 개 모두? 앞밤 고소한 엔자. 밤에 우리가 그리면 행복 한번 시도해 볼까? 근데 어스테게 벌써 먹었기 때문에. 안 돼. 박스 안에 너무 소스러워. 엄마 냉장고잖아. 냉장고잖아. 위에 밑에? 냉동고? 냉장고 아니고 그냥 냉장. 밑에가 냉동인데? 왼쪽, 오른쪽. 냉장이 뭔데? 오른쪽에도 냉장이야. 아래에다가 넣어도 돼. 오른쪽 아래에다가. 자리가 없어? 나중에 엄마 넣을게. 응. 엄마 넣을게. 응. 다 끝났어? 그럼 마음껏 빨리 자. 또 뭐가 있어? 없지? 이젠. 응. 어. 이거 밖에 안 와서지. 응. 이거 심은 필요해? 너. 그다 쓰레기인데. 미술시간으로 깔어요. 아아. 우리 집이 신문 안보니까. 어. 신문이 많다. 응. 그 미술치마 아니? 가죽 같니? 응? 미술치마. 미술치마. 여기 미술치마 있어. 앞치마. 앞치마? 응. 가지고 있어. 엄마가 여기. 니 미술치마. 옛날에 사놓은 건데. 이거 가지고 가면 돼.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게 미술치마야 이거. 니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사놓은 거야. 가죽과 이리. 가죽과 이리.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해가지고. 옛날에 엄마 잠깐 썼거든. 이리 왔어. 시작하고. 어. 신문 많이 왔어? 그렇게? 응. 잘됐다. 옛날에 내가 다 버렸는데. 나 신문 달라면 엄마 진짜 방법이 없는데. 그치? 나 혼자만. 아이고 우리 알뜰한 주인이야. 응. 참 알뜰하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많다. 아이고. 참 많다. 엄마 왜 이렇게 많아. 응. 포장을 잘해주는 거야. 지금. 응. 응. 신문이. 너무 포장이 잘돼 있어. 아. 아. 토마토 사와야겠다. 일단. 아. 니가 토마토 사야 되는데. 햄버거 하면 꼭 토마토에. 더 잘 때리려. 네. 토마토 좀 더 좋아하지.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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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게 까끌하게 하냐?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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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흑. 너무 안나오고. 응. 응. 아이고. 아이고 잘하셔 니 방 갖고 가 니 방 갖고 정리해놔 그러면 이제는 뭐지 빨리 와 그리고 끝났어? 빨리 빨리 야 박스 안 뜯은거야? 응 끝